안녕하세요 오아입니다. 1980년대, 90년대를 대표하는 코미디언이자 유행어 메이커라고도 불렸던 개그우먼이 남편의 의도를 알면서도 눈감아줬다는 사연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미디계를 대표하는 미녀 개그우먼이자 김학래와 결혼한 임미숙이 바로 그 친구인데요. 1984년 제2의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해 동상을 받으면서 데뷔한 임미숙은 1990년 김학래와 결혼하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실한 크리스찬인 임미숙과 결혼하기 위해 갑자기 성경책을 들고 다닐 정도로 구애에 관심이었던 김학래와 결혼한 후 두 사람은 마냥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내는 줄만 알았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1991년 SBS 알뜰살림 장만 퀴즈를 함께 진행하며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김학래와 함께 활발하게 활동할 줄만 알았던 임미숙은 결혼 후 6년 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후 2020년이 되어서야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며 현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활동 중인 임미숙인데요. 사실은 남편 김학래의 빚과 외도로 인해 오랜 공황장애를 겪어야 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예능에 출연한 임미숙은 김학래와 함께 출연해 30여 년의 부부 생활을 공개했습니다. 임미숙은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 결혼했는데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불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느 날 내가 결혼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며 잠을 못 잤다면서 결혼 후 1년 만에 그런 주장이 생겨 일주일 만에 10kg이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로 차량을 갔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없었다는 임미숙은 이어 김학래의 사업 또한 언급했습니다. 보족을 많이 썼던 데다가 포커에 빠져 빚이 늘어난 김학래는 이어 피자집, 고깃집, 라이브 카페 등 사업을 벌였지만 이 또한 빚으로 이어졌습니다. 임미숙은 지난 2023년 채널A 예능 4인용 식당에 출연해 당시 빚이 무려 1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느라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빚은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가니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는 임미숙인데요. 그러나 친정어머니의 일과와 응원을 받아 포기하지 않고 중식당을 차려 끝내는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김학래 또한 결과천선했다고 전했는데요. 임미숙과 김학래의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빚을 다 갚다니 대단하다. 김학래는 진짜 아내한테 잘해야 할 듯 나 같으면 이혼했다. 지금은 행복하다니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